무거운 거 올려오니까 구부렸다고 하는데 허리가 안 가고 가요. 허리가 많이 아프고 팔도 많이 아프죠. 무거우니까. 많이 좋죠. 많이 좋은가요? 대만족이에요? 네, 만족이죠. 직원분들도 같은 것 같아요. 어떤 부분이 그렇게... 무거운 걸 어째서 들다가 서서히 가볍게... 아무래도 가볍게 되는 편이죠. 18kg. 18kg요? 18kg. 아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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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